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 입니다 창이 이렇게 쭉 보이고 화분도 이렇게 보이네 화분도 이렇게 아주 예쁘고 멋진 화분들 옆에 있죠 화분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쁘고 화분은 캡쳐와서 문의하세요 화분이 아주 독특하면서 이쁘네요 꽃그림이 아주 정말 이쁘게 그렇게 정교하게 그려 놓으셨네 여기는요 명심 이다육이에요 명심 이다육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요 제이드스타 왜 이렇게 이뻐 호수가 아주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손톱꽃 좀 봐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아주 멋지네요 명심 이다육에 와서 또 이렇게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모둠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모둠으로 갑니다 모둠을 한번 꾸며봤어요 여기 철화 저기 뭐야 레피지아에요 레피지아 철화 여기 레피지아 철화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죠 2만원입니다 여기 버날렌스요 버날렌스 요렇게 있는 아이 얘도 농분에다 심으면 그리고 이쁘더라구요 버날렌스가 7,000원이에요 핑클루비 요렇게 있죠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핑클루비 3,000원입니다 여기 수미미트요 수미미트 요런 아이는 6,000원에 이곳에서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여기 아이리시민트 아이리시민트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만원입니다 큐빅 크로스틱 큐빅 크로스틱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들었죠 얘 3,000원이에요 여기 챌린지 스토리쳐라 챌린지 스토리쳐라 얘도 빨갛게 물이 들죠 그렇게 이쁘게 네 챌린지 스토리쳐라 요렇게 있는 애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 4, 6, 7, 7 7종인데요 7종이에요 7종 요렇게 있는 아이가 계산해봤더니 59,000원 나옵니다 59,000원이에요 59,000원인데 할인하셔가지고 9,000원 끼고 5만원에 5만원에 요렇게 가격을 정해주셨어요 1번입니다 1번을 소개해요 모둠 2번 소개해드릴게요 2번이에요 요기 요렇게 불글불글불글불어 이렇게 피문들듯이 이렇게 물드는 아이요 홍룡월입니다 홍룡월이 1,000원이고요 여기요 꽃이 그렇게 이쁘게 펴가지고 오래가는 애 사막의 장미 얘도 소개해요 7,000원입니다 얘는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인데 이렇게 투수가 이렇게 좋죠 누다는 8,000원이에요 여기 온슬로우도 어메 얼큰이 이렇게 온슬로우에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올라와있으면 수영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요런 아이 롱분에 심으면 아주 이뻐요 요렇게 있는 아이 온슬로우 만원이에요 또 옆에 수미 미트도 있네 수미 미트 예쁜 수미 미트요 요렇게 있는 아이는 6,000원입니다 수압에 오렌스도 있어 얘도 이렇게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수압에 오렌스 5,000원이에요 춘맹도 있습니다 춘맹 춘맹이 3,000원이구요 나나 호뿌미가 만원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어머 얘는 8종이네 요렇게 있는 아이가 8종입니다 8종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5만 9,000원이 되네요 5만 9,000원을 9,000원 떼고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번 소개할게요 요렇게 3번이에요 3번 얼큰이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얘도 묵은둥이 되면 핑크빛으로 이쁘다 그랬죠 얼큰이 온슬로우가 만원이에요 블루엘프 있어요 두스가 요렇게 여러 두스로 있는 아이 군생입니다 7,000원이에요 누다도 있네요 누다 탑처럼 이렇게 입장이 올라간다 그랬죠 요렇게 있는 아이 누다 8,000원입니다 얘는 8,000원이고 요기 또 수미미트도 있네 네 수미미트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수미미트 6,000원이에요 춘맹도 있어요 춘맹 춘맹도 이렇게 자라면 이쁘잖아요 얘는 수영이 늘어지면서 자라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춘맹이 3,000원입니다 마커스도 있네 마커스도 굳어져가지고 물들면 그렇게 고상하니 이쁘다고 그랬죠 마커스 5,000원이에요 5,000원? 네 두스가 아주 좋아요 군생인데 이렇게 5,000원이고요 사막의 장미요 예쁘니 꽃피는 아이 사막의 장미 얘는 7,000원입니다 또 요기 스와베오렌스도 있어요 5,000원이에요 스와베오렌스가 5,000원 핑크빛으로 물들어요 여기는 버날렌스 버날렌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애가 7,000원입니다 요렇게 모듬을 해봤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어머 얘는 아홉이야 아홉, 구두 네, 아홉입니다 요렇게 모듬으로 해놓은 아이 계산해봤더니요 5,8,000원이에요 5,8,000원인데 8,000원 지우고 5,000원에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4번 소개해드릴게요 4번이에요 4번 얘는요 녹기란이 있습니다 녹기란 얘 녹기란은 15,000원 계산하셨는데 얘는 어디가면 15,000원 주고 못 삽니다 녹기란이요 또 나나 후쿠미니가 있네 요기 나나 후쿠미니 10,000원이에요 분생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스가 이렇게 많죠 분생인 나나 후쿠미니 10,000원이고 버날렌스요 얘 엄마 얘는 더 물이 들어도 더 예쁘네 얘 7,000원입니다 7,000원이고요 마커스가 있어요 마커스 요렇게 이쁘죠 마커스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양진 빨갛게 물드는 아이 양진이요 얘가 묵은 등이 되면 그냥 새빨갛게 아주 핑크 핫핑크처럼 그렇게 물들어요 양진이 7,000원이고요 수미미투 수미미투 여기 수미미투가 6,000원이고 개마옥도 있네 얘가 재물을 부른다는 아이 개마옥 6,000원입니다 큐빅 크러스티가 6,000원이고 큐빅 크러스티가 3,000원이에요 요렇게 둘 네 여섯 여덟 8종입니다 8종을 요렇게 모듬을 해놨봤어요 요렇게 해놔서 계산을 해봤더니 5만9,000원이 나와요 5만9,000원인데 9,000원 띄고 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모듬을 지금 4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5번입니다 5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홍공작 철화에요 홍공작 철화 홍공작 철화 이렇게 이쁘죠 얘가 이제 물들면 아주 철화인 아이들은 더 이쁘더라구요 홍공작 철화가 12,000원입니다 나나 후쿠미니가 10,000원이에요 얘 군생입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 나나 후쿠미니 10,000원 이구요 얘는 챌린저스토리요 철화에요 여기 철화 쭉 둘른거 보이시죠 물들면 그렇게 이뻐요 챌린저스토리가 10,000원입니다 여기요 사마개장미 이렇게 석화라고도 하죠 사마개장미에요 요런 아이는 하엽이네 네 사마개장미가 7,000원이구요 개마옥이 6,000원이에요 개마옥 얘가 6,000원이고 마디바가 10,000원입니다 마디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마디바가 이쁘게 물들죠 이쁘니 수메미트 6,000원이에요 이렇게 수미 밑이요 지금 요렇게 생겼어도 요런데서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5번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6,000원이네 다 계산해봤더니 6,000원입니다 근데 할인을 하셔가지고 5,000원에 요렇게 구성이 된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모둠해놓은 아이 6번 소개합니다 6번을 소개할게요 보날레스가 지금 물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뻐지네 보날레스 여기 여기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뻐지고 있어요 보날레스 이렇게 있는 아이 7,000원입니다 더 뻘겋게 물들 것 같아요 7,000원에 소개하고요 홍공작 철화에요 이렇게 철화인 아이 홍공작 철화가 12,000원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크잖아요 12,000원입니다 블루엘프도 소개해드릴게요 블루엘프도 군생인 블루엘프 7,000원이에요 7,000원이면 얘도 착하네 여기요 챌린저스토리 네 철화입니다 챌린저스토리 철화가 10,000원이고요 개마옥이 6,000원이에요 개마옥 개마옥 6,000원이고요 여기 또 석화도 있네 석화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요 사막의 장미 석화 얘 꽃 피면 아주 이뻐요 꽃도 오래가더라고요 7,000원이에요 수미미트가 6,000원 이렇게 있죠 마커스가 6,000원이에요 그래서 2,4,6,8,8 8종인데요 계산을 해봤어요 6,000,000원이 나오네요 6,000,000원 근데 11,000원 할인하시고 5,000원에 보내드린대요 5,000원에 지금 다 이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냥 5,000원에 5,000원만 받으시겠대요 5,000원은 해야지 택배가 안 모시잖아요 그래도 5,000원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7번이에요 7번 7번은 이렇게 맞춰봤어요 얘는 5종뿐이 안되네 근데 가격은 네 가격이 5만 8,000원이나 나왔네 어디 알아봅시다 레티지아가 2만원이에요 여기 철화에요 레티지아 철화죠 다 지금 레티지아 철화입니다 얘는 로우 군생이요 로우 군생 로우 군생이 나이가 8,000원입니다 마디바 있어요 지금 보라핑크로 물드는 아이 마디바가 만원입니다 에켈리아요 에켈리아 지금 아주 이뻐지고 있어요 에켈리아 이렇게 옥색 쑥색 비슷하게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 물들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약간 보이죠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에켈리아 이렇게 있는 아이가 15,000원이에요 에켈리아 15,000원 핑클룹이 얘도 빨갛게 물들잖아요 핑클룹이 얘를 5,000원입니다 5종인데 계산해 봤더니 5만 8,000원이 나와요 근데 8,000원 띄고 5만원에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5,000원에 7번 이예요 6,000원 7번 8번 입니다 8번 소개할게요 엑켈리아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에켈리아 군생이에요 3두로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이 에요 펜덴스도 이렇게 밥이 좋죠 펜덴스 펜덴스 아주 달궈지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7,000원입니다 펜덴스가 7,000원이고 로우가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8,000원이에요 8,000원이고 흑장미가 있네 흑장미 이렇게 흑장미가 있는데 6,000원입니다 벤바디스 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벤바디스 두 개라고 써놨네 벤바디스 3도 4도 5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 3,000원짜리가 두 개 이렇게 해서 6,000원이에요 벤바디스 이렇게 이렇게 6,000원 얘 하나 3,000원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스가 좋죠? 얘 3,000원? 3,000원이면 아주 착한 가격이네 이렇게 있고요 양진 양진이 7,000원이에요 7,000원이고 수미미트가 이렇게 두 퍼트 이렇게 놓으셨네 6,000원짜리 두 퍼트 양진 두 개 이렇게 하시면 1,000원씩 할인해가지고 두 퍼트에 만 원하죠 그래서 만 원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5,000원이 나와요 5,000원인데 9,000원 빼고 5,000원에 5,000원에 이렇게 모듬을 보내드립니다 9번이에요 9번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사랑무에요 복대가 이렇게 편실하고 좋죠 사랑무 2만원이에요 사랑무 2만원이고요 펜덴스 펜덴스 이렇게 두스 이렇게 좋은 아이 7,000원입니다 펜덴스 7,000원이고요 여기 버날렌스 아유 내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버날렌스 버날렌스가 7,000원이고요 아이 리시민트예요 얘는 약간 지금 주황색 비슷하게 미색으로 이렇게 물들었죠? 얘 만 원입니다 근데 두스를 보세요 이렇게 지금 두스가 이렇게 많아 자구를 지금 이렇게 많이 치고 있어요 아이 리시민트 10,000원이에요 흑장미예요 흑장미 가운데 로제트가 검붉은 자주색으로 고렇게 물이 들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얘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요 수미 미트요 이렇게 한 포트 하면 6,000원에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 하시면 이렇게 만 원에 드리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만 원에 드립니다 근데 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모둠인 아이들 계산해 봤더니 6,000원이 나와요 6,000원인데 만 원 할인해서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에 9번을 이렇게 모둠인 아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명심 이다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모둠을 소개했습니다 모둠을 쭉 이렇게 1번서부터 9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이와 함께 행복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